안녕하세요. 몸무게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상림입니다. 동생은 경찰견 훈련을 했고, 풍산계를 전문적으로 훈련했고, 또 애견을 보시다 보니까 많은 견종을 공부를 하고 있고 경험을 한 동생입니다. 10년 넘게 올인해서 개를 만지기간 말고 올인해서 집중적으로 한 10년 정도 개에 빠져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지금 동생이 외부에 나가 있는 조금 어린애부터 중강아지까지 조금 더 큰 성격까지 그런 과정들에 있는 개들을 동영상을 봤어요. 단성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봐서 사냥 전문은 아니니까 동생이 기능적이거나 움직임이나 브리딩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단성계의 움직임이나 기능적인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본 단성계는 다른 견종의 사냥 영상이나 단성계의 강아지 영상부터 성견이라고 보기 힘든 미성견들의 단성계의 오습 연공을 봤을 때 이태지 옆에 붙어있는데 단성계가 턴을 한다거나 타격종에 비해서 규격이 좁다고 해야하나요? 그러니까 턴도 가로바로 되는 그런 모습도 봤고 기능적 면에서 단성계들이 되게 순발력도 좋고 사냥하는 데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사냥을 안 하니까 사냥은 뭐 따라도 가고 구경을 했지만 전문 사냥꾼이 아니고 브리딩을 하는 브리더의 입장으로서 또 경찰교 훈련도 해봤고 훈련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2개월, 3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정도 사이의 개들을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뛰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이 비의 사냥개가 소나타 엔진을 자랐다고 하면 저는 이 단성계는 벤츠 AMG 엔진을 다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저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네 일반인들 하는거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소나타 엔진 소나타 엔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소나타 엔진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단성계는 벤츠 AMG의 모델인 그 엔진을 다룬 제로백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 순발력도 좋고 탄력도 좋고 이 개들이 산에서만큼은 이제 뭐 또 기능적 면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사냥개이기 때문에 한국 지향에는 되게 잘 맞는 그리고 뭐 겨울철 여름철에 잘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조건에서 참 좋은 개라고 저는 제가 느끼고 제가 봤습니다 그냥 제가 뽑는 느낌으로 그럼 제가 궁금한게 우리 라이카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구본동작을 많이 해요 사실은 움직일 때 이렇게 머리 돌리고 다리 돌리고 몸이 따라가면 세 번의 구본동작이 있는 라이카가 많고 그래서 뒷다리를 물리거나 뒤를 맞추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마이노이즈 같은 경우 훈련을 해서 알겠지만 앞으로 움직이는 때 한 번에 뒷다리는 그 다음 따라가요 두 번의 동작이 있는 개들이 많아요 이제 모든 개는 똑같지 않아요 많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마이노이즈도 탄력이 좋지만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다음 뒷다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나성애 같은 경우는 착착 움직여버리잖아요 또 무슨 말씀인지 알게 뭐냐면 뭐 이제 훈련을 하다보면 원반을 던지면 이제 개가 돌아서 턴 하거나 이렇게 물어올 때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 굽은 동작 없이 도는 그런 모습 왜냐면 좀 더 빨리 돌거나 피할 때 착착 UF처럼 옆으로 지나가거나 대회를 나가서도 입장하고 이제 좀 더 플러스 요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더 좋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굽은 동작이 없는 개들을 자꾸 선으로 하는데 뭐 다 뭐 이견적은 이래 이거는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수성개는 이 굽은 동작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네 굽은 동작이 되게 적고 다른 개들은 뭐 굳이 그걸 날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날카라는 마리노즐 아니더라도 네 이 굽은 동작이 되게 크고 동선이 크다는 거죠 네 얘는 만약에 이 꼭지점 기준이면 여기서 요만큼을 준다 그러면은 다른 면정들은 요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뭐 돼지한테 돼지가 이제 그런 굽은 동작을 보고 친다거나 그런 위험성을 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치지는 않았지만 네 다시 들어가기까지 그 체력 소모도 있을 것이고 이거 왜냐면은 한두 부폭이 더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는 이 개가 많이 힘든 상태인데 그만큼은 또 가서 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좀 더 이제 개한테도 좋고 뭐 다치는 것도 위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죠 단성기 제주도로 보낸 강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3개월짜리가 처음 산에 가서 4,5시간을 이 여름에 가도 뭐 힘들겠죠 근데 주저앉거나 엎드리지 않더라 새벽이 대단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순발력이 가는건 60일짜리를 가지고도 그런 순발력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키워보니까 그리고 60일에서 90일까지 관찰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4.5개월에 산층이라는 개가 혹시 방송 보셨나 보겠는데 그 사람이 직접 두달 때가 3개월 때 산층에 와서 그 개를 가지고 간거에요 갔는데 저도 모르고 4.5개월에 튀는 돼지를 받아주면 어떻게 세우냐면 순발력이라고 순발력이라고 순발력 돼지가 순발력이라고 순발력이라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돼지를 세우는 개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사러 다녀도 안되서 십몇개는 사도 안되고 강아지를 사도 키워도 안되서 우리집에 왔는데 마지막으로 인터넷보고 인터넷보고는 안사는데 이 사람은 호황되지만 믿어보자 해서 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개를 분양을 잘 안하지만 분양을 헹구고 저희집에 있는 개가 아니고 모견을 도결해서 새끼는 남의 집에 나왔는데 거기서 사간거에요 가갔는데 이제 잡았으니까 그리고 그날 하루 쓴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데리고 다녔으니까 이번 달에도 그 사람이 90마리가 그 지역을 한달 잡을 수 있는 포항량이 90마리에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포항량이 90마리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냥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 개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1년을 지낸 거에요 띄엄띄엄 간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갔으면 더 잘한거죠 운동도 아쉽게 띄엄띄엄 가면 그게 아니고 꾸준히 가는 사람인데 사는 그 할당량을 한달 할당량을 매달 매달 직장생활하면서 다 채우는 사람인데 4.5개월을 계속 부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치고 나서도 약간 쫄룩일 때도 그냥 데려가 버리고 오늘 다쳐도 또 데려가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부려도 그 개가 한 번도 돼지를 커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릴 때는 이제 커서야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4.5개월에서 5개월 되고 이럴 때는 순발력이 좋으니까 가능하더라 자기도 그전에는 그런거 생각되고 온 적도 믿은 적도 덮고 덜어 본 적도 없는데 개를 눈으로 봤으니까 튀는걸 세웠으니까 내 눈앞에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데리고 다녔으니까 눈으로 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저도 담성계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담성계를 본 적도 없지만 영상으로만 봤지만 그 몸놀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제가 보여줬죠 제주도에 같은 경우에 다른데 지금 나가서 검증을 받고 있는 개들을 보여줬죠 4.5개월 만에 그런거는 이제 뭐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되게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 말은 잘 못한 것 같아요 4.5개월이나 이런 말 안 했으면 차라리 더 좋아서 그런 말을 하는 바다에 반감을 싸는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네 일단은 그거는 검증이 된거니까 그리고 뭐 여부에서 검증을 했고 네 주인분이 뭐 견주분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신 그분이니까 근데 저도 영상은 봤지만 솔직히 믿음 믿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죠 근데 그 개들의 역할은 분명하게 그만큼을 하는 개들이라는 거는 이제 알고 이제 뭐 제가 영상으로도 봤고 그러니까 와 되게 신기하다 그 개를 진짜 브리딩을 잘한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보통의 개들이 무거운 개들이고 뭐 4.5개월 만에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개들은 외국견 중에서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힘들죠 네 진짜 대단한 개들이 야생계들에서도 사실 보기 힘들죠 제가 예전에 운동시키는 영상 올린거 보면 40일 60일 75일 매일 가면서 올린 강아지도 영상에서 12마리 풀어서 800토리 거기 보면 몸놀림이나 움직임이 점점점점 바뀌는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걸 예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산약부 중에서 유신히 보면서 지금은 이제 몸놀림이 너무 좋고 아주 좋아졌다 지금은 어리지만 산으로 가도 되는 시기가 된거 같다 라고 전화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만큼 보는거 같아요 사냥의 깊이라기보다는 개의 기능적인걸 아는 사람 아는 만큼만 노예 보는거 같아요 맞네 네 사냥을 잡았다고 해서 그걸 볼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저희는 밥먹으러 가셨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박진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